지금 이번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272만 표가 관외사정투표입니다. 그 관외사정투표와 관련돼서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편투표를 통해서 배송이 되는 관외사정투표의 경우에는 우체국 등기번호 추적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그 경류지를 모두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2만 개의 등기번호를 모두 캡쳐를 했습니다. 모두를 캡쳐했고 실질적으로 우체국별, 도착우체국별, 출발우체국별, 그리고 집배원, 경류지, 그 경류시간까지 모두 통계를 다 냈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집계를 해보니까 출발우체국과 실제 개표대서의 선거인수 투표수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우편을 통한 선거시스템에 중대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경류지 같은 경우에도 남울산 우체국에서 울렁우체국까지 가는데 대전교환센터를 거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실제로 상관이 없는 경류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민경우 의원님이 후보로 출마하신 연수구, 인천우체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류지가 동일합니다. 경류지가 동일하다는 것이 접수 시간부터 도착 시간까지 집배원, 그 경류지가 모두 똑같은 그런 등기번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찍어냈다는 의미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증거보전 절차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증거보전 절차에 참여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각 선거 지역, 지역선관위에서 자기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그 투표 개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개표록에 보면 몇 명이 투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중앙서버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라고 찍힌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이게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역선관위에서 몇 명이 투표했고 이걸 올려가지고 중앙서버에 기록되는 형식으로 투표가 되고 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투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중앙서버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라고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선거인보다 많은 투표수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이런 유령투표가 가능해진 겁니다. 중앙서버가 전국에 있는 모든 선관위의 각 선거구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유령투표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게 사전투표만 말하는 겁니까? 전체 다 말하는 겁니까? 저는 당일투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45분에 당일투표의 개표현황을 담은 11시 투표 결과를 담은 통계를 캡처해놓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대선 무효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역할을 하셨던 변호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노트북에 10시 45분경에 11시에 투표 결과를 미리 캡처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표 결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몇 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저항들은 중앙서버가 전국의 투표 현황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중동의 4.7초 투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신중동은 평균적으로 4.7초당 한 표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5초 내에 투표가 평균 15초 내에 이루어진 투표소가 몇 개냐면 203개입니다. 203개. 그 203개 중에 사전투표소가 179개고 당일투표소가 24개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투표, 당일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지를 이미 인쇄된 것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하고 지역투표지를 이렇게 출력하는 시스템인데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훨씬 빨라요. 1등부터 27번까지, 7등까지가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 10초 내에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주강 서버에서 유령투표 수를 포함해서 올렸고 그거를 반영해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자리는 구체적인 어떻게 이게 진행됐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따로 한 번 더 컨퍼런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침 새벽 7시 반부터 계셨잖아요. 일찍 계신 분은. 그래서 저는 당뇨가 없는데 당뇨 계신 분은 지금 생명 위험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이렇게 말씀 끝나시면 지금 박 변호사처럼 이걸 찾으시고요. 말씀할 때만 잠깐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잠깐 말씀 우리 맹주정 교수님 한 번. 이런 미팅 보니까 느낌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맹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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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쉐론 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는 그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4.15 부정선거를 주제로 해서 이런 한미 보수단체 연합으로 컨퍼런스를 하게 됐는데 이 컨퍼런스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현실점에서의 간절함 이것 때문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패널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대한 설명과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풍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 장면 이것은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었던 중국이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미국에서는 똑같이 느끼고 더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KC팩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널들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이 정말 우리 사이로 부정선거 현실에 정말 적절한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컨퍼런스가 주춧돌이 돼가지고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 지지를 수호하자는 무브먼트가 세계로 점점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들 무시당하고 있는 우리들 마치 영원히 우리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러한 암울한 우리 현실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널들님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느라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KC팩이 트럼프 행정부에 그리고 직후에 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에서 인사발령 1호 젊은 친구 맷 마워스를 초청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KC팩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올해야말로 정말 미국 자유부수의 핵심 멤버들하고 민간인 그리고 여기 핵심 멤버들이 제대로 연결된 첫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동데일리에 조 기자님께서 사진을 찍으셨고 보드 사진을 그 보드 사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의 평생의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인베딩 보드 디벨로먼트 이런 쪽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거기에 사용된 AMD 칩이죠. 서버그레이드 ANB 칩, 그 다음에 아일링스 FPGA 칩, 마이크를 좀 하나 드리시죠. 그래서 그걸 하시는 그거를 증언을 해주신 이거는 무시무시한 서버그레이드 보드다 라고 증언을 해주신 우리 윌크슨 박사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박사기는 못 닫고요. 박사기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로 부정선거에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공명청 공동대표 김진희 대표예요. 그분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이분들이 거의 18년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까지 있는 거고 김진희 대표 같은 경우는 3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말해줄 한국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인천인데. 그래갖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하는 바람에 나는 원래 여기 박사하기도 하지만 성교사로 10년 전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한국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게 딱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3월 18일서부터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공명청 국제포럼에다가 거기서 나가서 미리 이것을 다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을 일으킬 것이고 어떻게 할 거고 다 미리 얘기했는데 4월 15일까지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15일에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보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저희 집까지 왔던 김진희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면 구리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 분리기를 누가 봐준다고 했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지금 이 밤중에 올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가서 이병규 TV, 여러 사람들 다 불러가서 갔어요. 그 중에 오늘 여기 있는 경쟁을 달려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칩 번호가 좀 지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연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나중에 시연한다고 하면서 기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못 들어간다고 앞에서 딱 막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충열 기자 보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하라는 걸 다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질문할 것까지 다 가르쳐드렸어요. 그래 놓고 딱 나왔는데 거기 칩이 완전한 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는 PC 레벨보다도 더 큰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아예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USB를 연결해가지고 이 부정성과를 완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일렌트 칩이라고 있는데 그 칩은 액셀레서로 쓸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FPGA라고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 커넥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니셜 딱 했을 때 그러니까 디폴트를 했을 때는 정상으로 딱 동작하는데 해킹에서 USB나 이렇게 해킹에서 들어와서 그 안에 리컨피규레이션을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사건이 부여사건이에요. 부여에서 딱 일어난 사건대로 된 거예요. 시연한다는 데는 다시 그거를 자세하게 아주 세분적으로 백서스TV에서 새벽 3시까지 녹화를 해가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3시간 동안 제 유튜브 방송에다가 스트림을 보내면서 미국 팬들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요. 왜 나냐면 5개월 동안 한국에서만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알고 있구나. 이게 전 세계가 갈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워지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윌커슨 선생님 말씀하면서 드러났지만 저렇게 완전히 테키거든요. 그러니까 임베딩 시스템 만들고 보드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설명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인생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삶으로 바꾸시고 또 종교적인 삶 속에서 그것과 통합해서 자연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생 엔지니어들이랑 살았지만 제가 본 가장 용감한 왕년의 엔지니어입니다. 가장 용감한 왕년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젊은 나이에 장가를 일깨가서 그런지 먼저 머리가 벗겨지신 반짝반짝 하시는 우리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 버전 모두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잘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KC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정선거 선거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답답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하셨는데 국내에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논의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부정선거 이슈가 국제사회에 국제무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KC팩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아니다를 놓고 많은 분들이 다투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 이슈가 오늘 내일의 어제 오늘의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북한의 대남 선거 공작이 있었고 그리고 또 좌익 세력들의 선거부정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선거부정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 항상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PPT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미국 하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중국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쉴드 법안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Stopping harmful interference in elections for lasting democracy act 라고 해가지고 앞자리를 따서 쉴드 법안인데요. 그런데 혹시 어벤져스 영화 아시나요? 어벤져스 영화 보신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벤져스 영화에서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이 바로 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진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벤져스가 되어야 되는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진실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정선거 이슈를 주된 주제로 다루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엄의 본질은 저는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전쟁을 잘 감당하고 또 승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고 또 역사의 강청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승리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말하셨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사상인 공산주의와 싸워서 기적처럼 탄생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지켜야 할 것은 자유와 진실의 가치입니다.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외친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고 민족 상자 안의 비극에도 피 흘리면서 지켜낸 것은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대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또 진실을 왜곡해도 자유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드러난 역사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진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볼지는 몰라도 순수한 국민들의 마음은 여기에 서로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어떠한 성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피 흘리면서 세워낸 대한민국의 가치이고 또한 민주화의 순수한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난과 서른 가운데 이 나라를 묵묵히 일궈낸 선배들의 꾸미고 또한 좌우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켜갈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우선 표시하시고 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셨는데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남겨두고 전쟁을 마친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중국에서는 대기근 문화대학명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지산 최후의 노예국가로 전락을 했는데요. 지금 세계는 70년 전에 우리가 못다 이룬 자유와 진실의 전쟁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해방할 때입니다. 우리 한미동맹, 국가나 한미동맹은 북한을 해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또 과거로 회개하고 있는 중국이 자유와 진리에 기반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은 시장 개방을 통해서 정말 막대한 부를 축척했는데요. 하지만 물질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화사상과 마오이즘에 기반한 그들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국의 국민들도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진실의 강청 그리고 또 역사의 부름에 따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또 미국을 세계를 짓눌러온 거짓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오 아래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워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 이 싸움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그리고 또 홍콩과 대만에서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또 모든 자유세계에서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와 진리의 가치 아래 세워진 굳건한 한미동맹은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US Rock Alliance.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종교적인 그런 벽이라 그럴까 용기가 있었으면 에이멘 할 텐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기 이제 아까 우리 또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거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셨고 전환기정이 노력을 해오셨고 한 김명 대표님 계속 노력을 해오셨는데 요새 수술이어서 오늘 아마 병원이 예약되어 있어서 방금 전까지 앉아있다 가셨어요. 김명 대표님의 동지분께서 김대표님이 가시기 전에 써놓은 메시지를 준비하신 걸로 합니다.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다소 복장이 캐주얼해서 한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을 들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시타인이 3차 대전 무기는 고무세총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고무세총 비슷하게 생긴 기표 문의 즉 선거를 통해서 세계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그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가 거대한 대결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대항하는 세력이 중국 러시아 등의 전체 권위주의 그리고 미국 내 좌파 세력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세력이라는 것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라고 소외를 남기셨고요. 네 또 이제 길게 좀 쓰신 부분들이 있는데 대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적 컨퍼런스에 감사드립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사무총장 브이웃뉴스 김미영 대표입니다. 오래전 취소가 어려운 선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대독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거대 총선 21대 총선 선거 결과의 문제를 발견하고 넉 달 이상 치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저희가 해온 활동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맹주성 이사장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통계상 변이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래밍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맹 교수님은 공학 박사로서 프로그래밍의 대가이십니다. 둘째 로이 김 그리고 후사장님 같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선거 부정 검증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애국 시민들의 발굴입니다. 특히 로이 김은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선거 통계 자료를 집요하게 분석해서 인위적인 조작 없이 발견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고 그것은 마치 숫자들의 퍼즐과 같아서 그 퍼즐들을 맞추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팔로우 더 파티라는 해커의 지문을 발견해냈습니다. 로이 김과 같은 시민의 등장과 또 겸손하게 그의 의견을 들어준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저희 VN 뉴스 매체 등의 등장은 그 자체로 획기적 사건이라고 스스로 평합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클루를 발견한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제도권 언론 등이 해야 할 일을 저희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다시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노력을 우리가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하는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 저희가 집중한 또 하나의 중요한 노력은 법적 면밀 검토입니다. 법적 제도적 허접을 파고들어 부정선거의 룸을 넓힌 범죄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경고하는 것은 도태호 변호사님 등 변호사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넉 달 동안 21대 총선 뿐 아니라 최근 몇 건의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엄청난 선거 부정의 의혹과 법적 제도적 허점과 위반이 국가기구의 타락에 힘입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난 넉 달 동안 노력을 통해 21대 총선은 일찍에 유래가 없는 대규모 부정선거였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국 부정선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로 전락하느냐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놀라운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지키는 것이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고든창 변호사님의 코멘트를 반복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지만 이번에 이 싸움이 있기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이런 루트를 타고 다 각자의 컨트리뷰션을 전부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겁이 많아서 총선 다음에는 별로 못했지만 총선 전에 이 책을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거 방치하면 초대형 사고 난다는 걸 해서 10만 권을 뿌렸었거든요. 이 책을 이게 10만 권이 뿌려졌었고요. 그다음에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 가급적에는 하지 말자. 그러한 몸 앞뒤로 자는 플라스틱 보들보들한 플라스틱 1인 시위용 패널을 저희가 한 2천 세트 전국적으로 뿌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굉장히 15일 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다음부터 좀 비겁해지고 좀 소극화됐는데 그다음에 막 이제 우리 김명 대표님이 언급했던 우리 로이킴이라든지 우리 저 윌커슨 선생님 이런 분들이 꽉 차고 올라가면서 또 싸움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더 커지는 걸 보고 아 사람이 다 자기 역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요. 다시 한 번 이제 거의 이제 되니까 1부 때 용감한 발표를 해 주신 우리 저랑 성함을 같아서 제가 감히 불리게 좀 그런데 우리 박성현 원장님 또 석동현 변호사님 또 그리고 우리 김영철 장군님 박영화 교수님 조충열 우리 기자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엄청나게 깔끔하게 사회를 봐주신 우리 민경우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박수 한 번 치시고요. 이제 거의 오늘 이제 2부가 끝나가는데요. 2부 끝나고 이제 한 두어 분 더 말씀을 듣고요. 우리 뉴스험, 그렌트 뉴스험 선생님께 잠깐 코멘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뉴스험. 그렌트 뉴스험님께서는 통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많은 이슈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더 확신이 듭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이것은 공정한 선거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수록 지난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더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는 이 결과를 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고요. 그 정도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사회로 총선의 결과를 보고 좀 놀라운 건 있지 이 정도로 지나가기 마련이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공론화시키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고 또 내 동료들, 내 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에 관한 문제들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오게 마련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그러한 부정이 미국에도 닥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께서 정말 용감한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하신 일일 것입니다. 한국의 부정신국을 계속 제기해서 그것이 계속 타오르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통역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인데요. 정말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 똑같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제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나 얘기해 보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갖고 계시고 그 증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증거 없이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증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증거가 많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고 증거 능력입니다. 증거 능력이 훌륭해야만 일이 잘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의 그 증거 능력이 매우 큰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실제로 뭐라고 하나 저는 김호준 영화까지 그걸 보고 드마일로 교수가 한 거 그거 다 보고 하면서 어디까지 확인을 했냐면 길거리에서 잠실의 길거리에서 호떡장수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파 중에서도 부장이 아니다 하면서 김호준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작전이었다는 것을 확인되고요. 실제 내가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이 실제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20년 한 30년 동안 뭐를 했냐면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선관위를 장악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정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을 안 하면서 부정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요번에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호떡장수가 하는 얘기가 김호준이 할 때 분명히 그거 똑같은 얘기했는데 부정 아니었잖냐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그렌트 뉴스엄 선생이 마지막에 한 말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번역돼서 안 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뇌나 정신이 좀 이렇게 평이하고 평면적이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증거가 눈앞에 닥쳐도 그냥 그 증거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회피한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증거를 주목을 해서 그 증거가 이끄는 결론을 용감하게 지켜드렸다는 점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문제를 태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리 석근호사님. 저는 지금 민경욱 의원님의 선거무효소송 이 기구에도 잘 들리시죠? 선거무효소송을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이 이 선거 전체를 다 이렇게 어떤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재판하는 그런 절차는 없고 결국 개개 지역별로 소송을 걸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입증을 해서 결론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한 군데 즉 민경욱 의원님 재판을 제가 하면서도 단순히 민경욱 의원님 혼자의 소위 결론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떠한 실마리를 찾고 조직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어떤 선거 조작 행위를 찾아내면 저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재판에서 아주 제한되는 어떤 그런 부분밖에 확인을 못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스모킹 건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선거 전체 부정선거의 전모를 수사를 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계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30년 가까운 법정인 동안 제 몸에 뵌 것은 항상 어려운 경우를 먼저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싸움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 정도면 되겠나 저 정도면 되겠나 할 때에 굉장히 어렵게 보는데 이번 이 일을 둘러싸고 왜 그러면 야당은 가만히 있느냐 왜 검찰은 가만히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통합당 현재의 통합당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당 차원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한 예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와 유해창 후보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을까요 그 당시 당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대통령 선거는 아시다시피 전국 전체가 다 같은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검표까지 했었습니다. 재검표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천 몇백만 표를 다 재검표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니까 한 40% 정도를 재검표를 대법원에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때 전자교표기 소위 투표지 분류기가 2002년도 6월에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나라당이 그 선거에서 지고 당의 모든 당직자들 다 사퇴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선거 비용 5억인가 물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2014년도에 검찰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고소고발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 번 조사를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법원, 검찰 다 통합당이 왜 여기에 나서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검찰이 왜 수사를 나서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도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한 결과에 대해서 한 20여 차례 재검표를 했는데 어쨌든 선관위에서 처음에 개표한 결과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우리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검찰과 법원은 소위 어떤 그러한 과거의 사례에 다소 고정적 관념 또 다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번 이 상황은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의욕들이 제기되지만 과거에도 그렇다고 의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은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마어마한 양의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에 아까 우리 윌커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있던 것 역시 이 앞에 한 너댓 번의 선거를 치른 투표지 분류에도 있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살펴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같이 일을 하는 변호사들께도 좀 더 완성도 있는 증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계속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히스토리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입증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몇 달째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저는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내가 말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증거를 찾아내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의 어떤 말하자면 그러한 다행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는 대부분이 과연 이게 지금 계속 미루는 거 아니야 이 재검표 안 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때 저도 한편으로 걱정하면서도 그 인내의 한계점은 저는 9월 말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번 7, 8월이라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하다는 이유 또 그리고 이번에 130군데나 소송이 제기되었고 지금 증거 보존된 곳이 스물 몇 곳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대법원관들이 다 재판해야 되는 어떤 현실도 볼 때에 저는 한 9월 달쯤에는 할 수 있다고 볼 때 그때까지 했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실한 증거 아까 우리 박주영 변호사가 얘기한 관외 사전투표의 우편 배송 결과 조회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재 발견된 부정적인 정황 가운데 약간 상대적으로 많이 난 요소들은 조금 이렇게 2차로 두고 정말 액기스 증거들을 저희들이 선별 선별을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가지고 이 고루한 이 법원을 어쨌든 움직이고 거기서 지금 뭐 저는 위조된 표 하나라도 찾아낸다면 그건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좀 더 아이디어와 지혜를 이렇게 모아서 소송 준비를 어쨌든 법원을 움직여야 된다는 현실적인 이 과제를 저희들이 하여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쪽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법조투쟁의 전체적인 헤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석 교사님께 다시 박수 한번 드리고요. 저렇게 조심스럽고 이제 저기 뭐야 말하자면 치밀하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조심스럽고 이게 바람을 타서 그냥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부정 맞다 맞다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꾸 의심을 하는 아주 그 좌장으로서 우리가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교수님. 저기 그 우리가 뉴쇸, 그란드 뉴쇸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QR 좀 부탁을 드릴게요. QR이 오버레이 위에서 암호화 되어 있을 때 명백하게 어떤 액면 값을 즉 어떤 숫자 가격을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백하게 보이는 이런 숫자가 실제로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뉴쇸님께서만 이것을 가지고 암호화를 풀어서 그 값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값을 알아내는데 만약에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꼭 암호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버레이가 바로 이 QR코드 위에 스테가노 그래피 상으로 만들어져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값 자체만 보고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오버레이를 암호화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됐다고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이트 해커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된 값을 암호화 키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알아낸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입히면 그 자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해커들은 그 인크립티드 된 밸류 그 값은 못 알아내더라도 여기 인크립션이 있다 없다는 알아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인크립션이 있다 없다 알아낼 수 있는 그 해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인크립션이 있다고 결론 나왔을 때 그 값을 비밀 기값이 없더라도 크랙할 수 있는 해커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그랜뉴슈엄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왜 물었냐. 저분이 모토롤라에서 근무하셨어요. 왕년에 세계 최강의 집 컴퍼니 모토롤 시스템 컴퍼니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 우리 박상현 교수님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회보시는 분하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오늘 아까 잠깐 발표를 제가 좀 했었는데요. 통계적인 어떤 패턴 이런 데 대해서 시간이 많지 못해서 제가 조금 생략했던 거 한두 개만 더 추가하고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률을 비교해 보면 하나 놀라운 사실이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에서 그 비율이 똑같아요. 64 대 36 그러니까 두 당만 비교하면 다른 기타당들은 빼고 그러니까 거의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똑같은 비율을 가졌다. 민주당과 통합당. 그것도 굉장히 희귀한 확률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확률이고요. 또 우리 민규 의원님께서 나왔던 인천연술 아까 민규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을 텐데 0.39, 0.39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나온 세 분 후보들이 관내 투표수가 관내 투표수에 종합 관내 투표수 곱하기 0.39 하면 딱 그 안에 투표수가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확률적으로 제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희귀한 확률이죠. 만약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이런 조금조금한 것들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희귀한 것들이 이번에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만약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다면 상당히 머리 나쁜 사람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걸 알아볼 수 없게끔 결과를 조작했을 텐데 우연히 똑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상당 부분의 조작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면서 확실히 이번 선거에는 문제가 확실히 많은 선거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3.15 선거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뒤집혔잖아요.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 4.15 선거도 어쩌면 정권을 뒤집히게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밝혀지거든요. 반드시.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그게 막혀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정 선거를 저지른 현 정권이 그걸 저질렀다면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의 소스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환 교수님 임팩트하고 짧게 핵심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의원께서 디지털 시대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21세기. 디지털 시대니까 일어나고 두 번째 새로운 현상입니다. 국제적인 연대가 네트워크에 있어서 일어납니다. 그거는 네덜란드가 러시아의 해킹 때문에 스톱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화웨이 텐센트 부정 선거 이상의 세계 첨단 기술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인류 전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지속 여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거기에 지금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자유민주주의의 무지막지한 위기와 몰락이 옵니다.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프로들을 조직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한국에서는 불법 부정이 나오느냐 저는 불법 부정으로 압니다. 한국에서 디지털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제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오스트리아의 재선거 그게 말하자면 사전 우편투표제의 개표 부정이라기보다는 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라고 해서 6개월 뒤에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개표기는 한국과 중국과 일대일로와 국제정치가 밀접히 연관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막고 있는 것은 IT 강국 한국에서 소수의 업무자와 그다음에 국제적인 결합에 의해서 사전투표제라고 하는 위원적인 제도를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사람 눈을 속이는 아무도 수계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계표는 없고 그냥 기계 근표만 있는 방식의 사람들의 통념을 소수가 히팅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투쟁을 할 때 이 문제는 사실 인류사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스리아가 2016년에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결선투표에서 나왔는데 개표가 되었는데 9시 이후에 참관인이 확인한 우편 투표에 한해서 개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시 전에 했고 참관인 없는데 했고 한 14군데의 험결이 발견이 됐는데 두 번째 우리 아까 석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불법이 존재한다는 것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즉 선거가 연방 대통령 선거법 제 14조 A조 우편 투표 개편 자체에서 준수해야 될 원칙 그 다음 이행 조작 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규정 자체의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친 수 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것은 선교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있는 하나죠. 사전투표제의 개표. 참관인이 14군데에서 했다는 거고 두 번째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해킹 위험에 대해서 2006년도에 해킹에 뚫릴 수 있다고 판정이 났고 2017년도에 내부부 장관이 더 이상 전자개표는 사용하지 않고 수급회를 한다고 결정이 났고 그 다음 독일은 보통의 시민들이 투표가 이거 개표가 아니라 투표입니다. 보통의 별다른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투표가 조작됨이 없이 산정되는지 어떤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이 투표의 준비 진행 집계 절차를 모두 꽤 뚫고 있을 때 비로소 추후에 선거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검증이 가능하고 국가적인 논란이 없어진다. 즉 지금 우리보다 좀 앞서서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어효 위험성 그다음에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방을 한 케이스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전자개표기가 수출이 돼서 가장 치욕스러운 선거 부정의 사례가 지금 세 군데 중국과 연관된 일대일로 국가 이라크 등등 그다음에 콩고, 아프리카, 볼록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과 대한민국의 정치는 유사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오웰리안, 토타리터리안 스테이트에 진입을 했고 이거 막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빈틈이 있으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야기했던 투표 그러니까 주권의 원칙과 투표의 본질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아까 검증 가능성 말하자면 선거의 영향은 미쳤다, 안 미쳤다의 문제가 아니고 투표가 무효다라고 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잊지 않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철 장군님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컨퍼런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석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재검표가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팩트파인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이신 분들이 결국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키 멤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액티비티를 이례성으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또 모일 수 있는 어떤 부정선거를 밝히는 정의대연합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우리끼리 한번 결사체를 만들어서 필요시 다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중지를 모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스파이트에서 열심히 투쟁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국토변이 있고 또 옆에서 저희는 유권자 조직 같으면 저희 같으면 옆에서 돕고 또 정교 모두 돕고 있고 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저렇게 한번 해석을 해둘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이 문제를 들고 파는 사람들 을에 상당히 정례화된 혹은 비정기적인 워크샵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떠한 실체적 증거에 가까워져 가고 있나 그거 한번 컴퓨터로 한번 우리 미녀님이랑 다 같이 한번 하셔서 지금 연락처 생겼으니까 한번 추신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거의 달려왔고요. 오늘 진짜 아침 7시 반부터 정말 당뇨도 없으시고 엄청나게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갈 때 혹시 너무 기력이 빠져서 졸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다 꿋꿋이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계신 우리 오늘 오프닝을 스피치로 해 주신 고용주 변호사님께서 클로징 원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빠이빠이 메시지를 하시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날 선거가 있고 4월 16일 날 제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국민 모임에서 4월 16일 날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4.15 총선을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한다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 그럼 사실 왜 제가 그걸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했느냐 저는 평생 공안검사를 해왔고 선거사험을 다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는 고무신을 돌리는 거는 가능했었지만 자유당 시절 이후로는 고무신도 못 돌리게 했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입은 풀고 금품은 못 쓰게 하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고무신 한짝도 못 돌리게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선거는 각 가정에 100만 원씩 엄청난 고무신을 갖다가 퍼버됐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당연히 검찰에서 부정선거 사범으로 하여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이걸 전면적인 부정선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막상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고 투개표 부정에만 관심을 갖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개표 부정은 글쎄 이거 아까 우리 석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뒤집어지기가 어렵고 또 그리고 정전 예보 한 달이면 가서 재검표 해버리면 끝나는 얘기고 그래서 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 이러는 바람에 본질적인 문제 금품선거 문제가 가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뭐 우리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난 그 투개표 부정 문제에 관한 자료들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종전의 대법원의 태도와는 달리 무슨 뭐 그 넉 달이 지나도록 어떻게 재검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진짜 뭔가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투개표 부정도 이거는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어 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금품선거 문제도 이건 뭐 명백한 기부행위 아닙니까 이런 뭐 앞으로 또 선거 때마다 가서 이렇게 뭐 재난구호금이니 무슨 뭐 지원금이니 해가지고 돈 퍼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포퓰리즘에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투개표 부정도 엄격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이 금품선거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써 2부까지 무사히 마치겠고요 우리 저기 지금 하와이 연결돼 있나요 하와이에 지금 다 그쪽에 하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하와이에 있다고 치고 네 빠이빠이 네 빠이빠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